여기 poe 전원이 들어와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카메라 전원 이렇게 poe 리피터 기능이 있구요 이제 카메라 쪽으로 접점 들어가는 거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벨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끝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리모컨 인데요 리모컨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끝나면 바보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